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찬원의 음악적 재능은 최근 공개된 하늘여행 뮤직비디오를 통해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이 영상은 조회수 500만 뷰를 돌파하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감성 장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찬원은 그의 특유의 섬세한 보컬과 몽환적인 영상미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감동과 환상을 동시에 선사하는 연출로 화제를 모았다. 이번 작품은 그가 얼마나 성숙한 음악적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으로 대중들의 기대와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하늘여행 뮤직비디오는 이찬원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아름다운 영상미가 어우러져 팬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뮤직비디오 속에서 이찬원의 섬세한 보컬은 심금을 울리며 마치 하늘을 여행하는 듯한 몽환적이고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팬들은 노래와 영상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감동을 극대화 시켰다. 이찬원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의 뛰어난 표현력에 찬사를 보냈다. 특히 하늘여행 뮤직비디오가 가진 감동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는 매력을 담고 있다. 이찬원 특유의 감성 깊은 창법은 가사 한 줄 한 줄의 진심을 담아내어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여운을 남긴다. 이러한 점에서 이찬원은 감성 장인이라는 별명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이찬원은 네티즌 어워즈 방송 대상에서 상위권을 꾸준히 지켜온 스타로도 유명하다. 네티즌 어워즈는 많은 팬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찬원의 대중적 인기를 입증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는 과거 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다 있으며 현재까지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찬원이 보여주는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의 음악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찬원의 하늘여행은 그가 음악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환상을 동시에 선사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음악계에서 이찬원의 입지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며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의 팬들은 이번 하늘여행의 성공을 발판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작품들이 이어질길 기대하고 있다. 이찬원의 출연료는 약 3,500만원 월 수입은 약 14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 수치다. 이찬원은 가수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최근에는 그의 탁월한 mc 능력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유머 감각과 웅변력은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그가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최고의 mc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이찬원은 단순한 예능 진행자가 아닌 무대 위에서의 따뜻한 리더십과 매끄러운 진행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간다.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은 시청률 면에서 항상 높은 성과를 보이며 그의 진행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날로 상승하고 있다. 많은 팬들이 그를 무대를 빛나게 만드는 사람으로 칭송하며 그의 입단과 진행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 이처럼 이찬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mc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하며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는 능숙한 유머와 진솔한 감정표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인물이다. 이찬원의 월수입이 약 14억 원에 달하는 것은 그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광고 그리고 각종 이벤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가 얼마나 널리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트로트 가수로서 대중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능숙하게 활약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선보이고 있다. 이찬원의 이러한 성공에는 그의 성실한 태도와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큰 역할을 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겁먹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하는 그의 자세는 팬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찬원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활약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찬원 팬클럽 VIP 찬스는 최근 사랑의 연탄 5.000영장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 팬들이 남긴 이찬원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되세요 라는 메시지는 그 자체로도 큰 감동을 주며 이찬원과 팬들 간의 깊은 유대감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이찬원과 그의 팬들은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함께 선행을 실천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찬원의 진심어린 행보와 팬들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찬원은 단순한 연예인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대중의 삶 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자리잡고 있다. 그의 무대 위에서의 재치있는 모습과 진중한 태도는 그를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한 원동력이며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대중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임을 증명한다. 그의 밝은 미래와 끝없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찬원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역사가 어떤 모습을 띄게 될지 대중의 관심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